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개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6개명은 출애국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22절 보니까 그 밑에 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웃에 대하여 라가 즉 멍청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응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살인의 근원을 분노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게 죄가 없다. 그렇게 세상은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근원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정도 저 사람이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 그것 때문에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 누가 죽는데 그냥 방조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개연관계가 없다면 그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가늠, 마음의 살인, 마음의 도적질 이거를 세상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개연성이나 우리의 마음에 갖는 그 생각도 세상에서는 판단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대한 생각은 주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지상명령, 지극히 큰 명령으로 보금증거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금증거 안 하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죠.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가 보금 받아들이고 자기는 보금증거하지 않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에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지만 그 자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함으로 말면서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죽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물론 육계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살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으로 주변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가, 이 멍청한 사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경멸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죄가 되느냐 일단 사람이 실질적인 살인을 하기까지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동기, 주변 사람 마음을 향한 미움입니다. 이 미움이 점차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베를 순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이 아베를 미워했던 것들이 점차 자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 미운 사람들이 있죠. 이 마음이 막 자라면서 그게 마음의 살인까지 가게 되고 그게 몸의 행동까지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인터넷 시대, SNS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즘 SNS가 굉장히 유익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사람들 많이 죽입니다. 여러분 SNS 보면서 정보도 공유하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SNS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연예인들은 그거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잖아요. 그분의 의지가 꼭 약했다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진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사실 또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받으면 고통스러운 게 있죠.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격당하면 고통스럽죠. 하지만요. 가장 큰 피해자는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들 그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썩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계속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아벨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그것을 계속 미워함으로 말면서 가인의 영혼이 썩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주변을 살려라. 그렇다면 마음으로 어떻게 주변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정말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가령요. 내가 저 사람 살려야겠다. 저 사람과 같이 아파해야겠다.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장하는 것들을 돌려서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야,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나도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나도 어차피 이기적인 존재 아닌가. 나도 나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유익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역지사지가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을 배워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들 살려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이 점차 잘한 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그 사랑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돌에 맞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사도 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때까지 마음의 어려움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고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안 쳐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혼란 당하고 천국 가기까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똑같이 저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운 사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마음이 주변 사람들을 살린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말로 살려야 되겠죠? 우리는 살인과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은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발도 말로 심히 다쳤다고 얘기해요. 사도바울도 말로 사람들 죽이고 말로 다투고 독설도 하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로 무너뜨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면상에 대고 물절제하게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조곤조곤 말하면서 퍼뜨리는 거. 이것도 범죄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까 자꾸 얘기하지만 미필조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동의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게 퍼져나가는 거. 여러분 시무이가 있죠. 다위당이 피난 갈 때 이 비루한 저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반대로 말로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말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어 성경 번역이 왜 세계적으로 우수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존대어가 있잖아요. 영어나 중국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 세계의 한 90% 80% 쓰이는 말이 존대어가 아니에요. 너예요 너. 유. 중국어로는 니. 너예요 너. 우리는 하지만 존대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국어 가운데 또 기름 부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나라 언어를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 골라 쓰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말 많은데 왜 그렇게 비속어를 쓰는지 하나님께서 좋은 얘기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귀한 자질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칭찬 있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거. 그럼 그 사람도 살고 칭찬하는 나도 삽니다. 왜냐? 칭찬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변 사람들 모이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또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금만 거치면 잘 될 거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세워지겠습니까? 사실 자기 단점은 내가 잘 모르잖아요. 나의 뒷모습은 내가 잘 모르잖아요. 나의 뒷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고 나의 단점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을 정지하면 그건 죽이는 말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고쳐달라고 하면서 같이 권면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위로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말들은 많은데 위로하는 말들은 너무나도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연약한 조언들이 전화 한 통이나 격려하는 말에 그렇게 위로받고 치료받습니까? 그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작은 한마디 때문에 커다란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작은 한마디의 위로의 말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과 말과 이러한 신앙 일련의 행동들이 무엇으로 열매맺기 원하시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살려야 된다. 지난주 세례학습 교육받으신 분들 51번 문항이 뭐냐면 교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입교 세례 문담에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과 행동이 그 믿음과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야구보소 2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보고 야구보소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한데 왜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루터는 이 행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과 말과 행동의 열매라는 부분을 약간 못 본 부분이 있는 거죠. 위대한 종교가 루터도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야구보소 2장 17절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입으로 다 세상 움직입니다. 입으로 정치합니다. 입으로 구제해요. 입으로 의인입니다. 다 바리세인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저 사람은 입으로 보면 입으로 보면 입으로 저도 입으로 계속 그러니까 저도 입으로 먹게 다 해요. 입으로 저 혼자 의인이고 입으로 다 설교하고 이놈의 입. 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국은 그래요. 제가 지금 제 얘기도 했지만 또 강대상 밑으로 나가면 제 삶과 행동과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믿음 결국 지나 봐라.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은 이미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사람의 믿음이 판단된다고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평가받고 또 그 믿음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요. 믿음이 큰데 삶은 막 방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미움의 행동이 극대화된 행동이 무엇이냐면 가인과 같이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것. 개인적으로는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나라 간의 극도의 미움과 긴장이 폭발하면 끝에 가는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벌어지는 전쟁에 마귀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죽이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우리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피파하고 대만, 필리핀 다 쓸고 지나가고 여기에 어떻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이성적인 평가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욕심 가운데 악한 마귀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하는 거죠. 하지만 또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죠.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해가지고요. 결국 자유 쪽에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군이 저기 건너편에 독일군하고 붙었을 때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다 전멸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처치리 하나 옆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안개 껴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갑자기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국기 17장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악한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처벌하기 시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읽으면서 왜 사랑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일까 이해 못하잖아요.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히 참는 분도 아니시지만 무한히 세상 가운데 판단을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본극 그대로 오신다고 했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작고 큰 가운데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 허리를 동의하고 어떻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조심해요.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성경에서는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안티니 기독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니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선악 간에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더 무섭죠. 진짜 판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화목하게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에 보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가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대 세계에서는요. 채무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채권자들은요. 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고 12장 같은데 보면 이런 상황을 응용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런 것들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과 더 늦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화해하는 이런 부분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마음으로 저 사람 미워하고 있지. 너 빨리 하나님과 화목해라. 네가 말로 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지. 빨리 회개해라. 너 행동으로 저 사람 죽이고 있지. 빨리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변을 살려야 됩니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남들의 이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의 공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과 부딪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어진 애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면하게 되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동기를 던지고 당장 마을에 가서 외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살았죠. 그 주변 사람들이 살았죠. 세상과 마귀는 자꾸 나를 공격하면서 숨으라고 해요. 성경에만 사마리아인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보면서 지긋지긋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대면해라. 생명의 나를 만났으니까 네가 이 생명을 전해라. 네가 썩어지는 미랄이래라.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나가고 싶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기 원치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살리고 말로 살리고 행동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육계묘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또 마음 가운데 이런 판단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동기와 중심과 더 많은 것들을 본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서 내가 마음과 말과 행동이 회복돼서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살리는 인생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아멘